오늘 말씀은 여호수하서 7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하서 7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새로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야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양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제약댐을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제약댐 가운데서 여리고 성리에 들여진 물건을 제거하지 아니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죽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서 들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것으로서 들여졌다 그 말씀은 10의 1로 들여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분지 1로 들여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10의 1로 먼저 들여지신 분이십니다 이 여리고 성이 첫 번째 먼저 들여지게 된 이유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쟁취한 첫 것이고 첫 것이 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할 때에 그들이 6월절 밤에 사망건세자가 그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었죠 한 집은 이스라엘 집으로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이고 다른 한 집은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집을 하나님께서 첫 것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첫 것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 밤에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장자들은 무사했던 이유는 집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첫 것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와 같은 것은 다 죽었습니다 첫 것이 주는 의미 그 당시에 첫 것의 의미는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 내려가는 사람이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첫 것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고 그리고 그 장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내려가도록 물려받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장자가 죽어버린다는 의미는 집안의 가게를 이어서 내려가는 축복권이 끊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에 치신 일은 바로 그 장자의 권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곧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권세 그 사망권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모든 축복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망권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권세에서부터 권진받을 수 있는 것은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안에 거할 때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권진받을 받았던 그 일이 오늘 이 여리고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의 맞바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여리고성은 완전한 진멸을 하게 되어지고 십의 하나처럼 첫 것으로서 여와 하나님 앞에 들여지고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가난한 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시작을 이루신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죄성의 사람들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루신 일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첫 것으로서 드려진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이 되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첫 것이 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퉁이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퉁이돌 첫 것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부터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그 집으로 지어지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첫 것으로 드려진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드려진 이 의미가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십의 첫 것으로 하나가 드려여서 드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그 안에서 십의 아홉 중에 해당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석해진 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보호받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이 열이고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그 가난한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쳐진 열이고성의 물건을 혹여라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십의 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을 자기 집 안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의 일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바로 첫 것으로서 성물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할 때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성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을 혹여라도 잘못 건드렸거나 그것을 취하여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서 그들은 속건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죄를 드리는 속건죄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하게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이 여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를 따라서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폐망을 당할 때에 36명이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36명이 죽게 된 것이 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의 보상을 더해야 하는 것과 같이 아이성도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물로 드려진 10의 1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내 집에 갖고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의 1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죠 성물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지금 도둑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한 그 사람이 온전히 받쳐져야 할 것을 자기 물건들 가운데 두으면 그가 또한 받침바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해서 아간이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리고의 물건을 자기 집에 두었는데 왜 그 아간만 죽지 않냐고 또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구원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개개인의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지만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전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는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것으로 그 아담의 죄를 지은 첫 범죄를 예수님이 다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단어가 문제를 일으키다 또는 어떤 문제의 요인이 되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생각을 따라서 자기네 의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그 영적 교만이 결국은 아이성으로부터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뜻은 파멸 멸망을 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36명을 죽였다 그럴 때 이 스바림이라는 단어는 위반하다 불리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왜 아이성에서부터 폐망을 하고 스바림까지 쫓겨나와서 36명이라는 인원이 죽게 되어졌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불이행,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짓고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망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십의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는 상태는 하나님과 주와 백성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과 내가 주와 그의 몸이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첫 것으로서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죄 가운데서 무너져야 할 모든 죄악된 것들을 무너뜨리는 길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주로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믿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로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친 물건 십의 일을 드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도둑질을 한 것을 우리 말라기의 십의 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말합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것이 곧 십의 일조와 봉헌물 헌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것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정해진 것 절대로 그것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십의 일이 예수님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십의 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소출의 십의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머리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머리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십의 일을 드리지 않았다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십의 일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의미는 십의 일은 첫 번째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내 것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십의 일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십의 일을 드리지 않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신앙인이 되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머리가 되어진 영적 교만의 자리에 앉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십의 일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 물건들이 내 집에 같이 있게 되어진다면 원수들을 능히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할 많은 악한 원수 사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그 온전히 받쳐야 될 물건들을 멸하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받침받아져요 13절 말씀이에요 그 물건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원수들을 능히 맞서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침받아진 자가 되어졌다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십의 일 하나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받쳐져서 마귀가 맘대로 진멸하도록 주어지게 되어지고 절대로 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준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십의 일을 여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아간의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한 사람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우리 몸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공정체 안에서 무리 안에서 한 영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주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몸 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어집니다 여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하면 교회에 마귀가 들어와서 행아리를 치고 더럽히고 괴롭히는 일을 하는 일에 문을 여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내 집안에 나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집안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십의 일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성물을 어긴 죄를 내가 지면 나 한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온 가족에도 영향이 있고 교회도 영향이 있다는 거 나 한 사람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그들이 바른 길에 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 분별력이 내가 있어야죠 여우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비로 행동하므로 결국은 아이성 침공에서 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 한 영혼 영혼이 범죄하는 것들을 대신 중복, 회개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자식이 부모가 죄를 저질렀을 때 대신 중복에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권유해서 그로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십의 일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책임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의 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이 아간이 십의 일로 드려진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하면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십의 일을 범죄를 저질러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성과 바꾼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십의 일을 드려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모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여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이 바침받아 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산재물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으면 나는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드려져서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악안의 범죄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건합니다 나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것인 것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함부로 내 것으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성물이고 십의 일이 성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물로 드려진 이 진리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능히 맞서고 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심령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13절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내가 범죄했었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내일 너희가 다시 아이성의 침공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패배했다면 회개하시고 원수가 나를 무너뜨렸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일어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유기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악 또 내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미거니와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죄악을 죄하기까지는 우리가 능히 원수들을 맞서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정말 이 모든 죄악을 다 제하여버리고 주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말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악한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은 그냥 범죄가 아니라 여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지은 것임을 또한 이 성물의 죄를 지었을 때 결코 여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제할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것 우리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성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들여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십의 일을 예수님 앞에 들여지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우리가 받침바되어져서 결국은 그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악한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성물을 범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십엘로 들여진 예수님이 성물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우리는 앉아서도 아니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들여진 성물이기에 우리를 우리 임의로 또한 함부로 사용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져서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정하여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원수와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고 구원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